오빠, 나 오늘 짜장면 만들거야 집에서 만든다고? 나는 그래서 여보가 오늘 짜장면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랬고, 오빠가 탕수육 준비했어 아, 정말 우연이다 깜물했네 만들어 드시는 분들 있겠지, 맛이 없어서 대꾸가 없는 것 뿐이야 도 sava 자장면을 먹어 기분이 좋게 먹으면 좋지 짜장면을 먹어 볼 수 없는 것 때문이죠 쑥쑥 볶음밥 ves 쑥쑥 라인으로 끓여주는 고추냉이 파트 살코기는 잘 잘리는데, 비계가 잘라내는구나 둘다 다 버렸다 고추냉이버섯 고추냉이버섯 뭐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시가 소시만 없게 있네 소시지 구운 소시지 열고 소시지 고추냉이버섯 고추냉이버섯 삼겹살 쌀가루 됐어 박자떡에서 참깨 찍어 먹어오는데? Did you useาlt makes to put the Turn off caca yw It's very good 소스맛이 맛있겠다 간장 찍어먹어도 됐어 와 맛있겠다 연기밥 맛있겠다 와 옛날 짜장면이다 우와 대박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맛있겠다 오빠 고춧가루 아 당연히 뿌려야지 탕수육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오늘 소스 진짜 잘 만들었다 미쳤다 미쳤다 아 맛있겠다 비벼 봅시다 와 와 미쳤다 오 맛있겠다 와 음 잘 먹었어 우와 음 오 맛있다 음 약간 느낌이 음 슈게코 짜장면 맛나 음 야 면이 맛있다 이게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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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탕수육 오 매워 뭐가 매워? 아 매운 김치 먹었어? 응 우와 바삭바삭해 맛있다 아 이 탕수육 맛있다 바삭바삭해 음 바삭하다 음 음 소스 맛있다 이거는 여기에 탕수육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명리에 되게 안 꺼져 미끄덩 미끄덩해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와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한 그릇에 막 10초 한 짝으로 다 먹었어? 그냥 막 진짜 대단하고 느꼈는데 힘들어 맛있다 확실히 주말엔 짜장면이야 저번에 자기가 만든 짬뽕도 맛있었는데 짜장면 진짜 맛있다 여기 이마짬반점 하나 할까? 그 정도는 없네 면이 되게 생긴거라서 그치? 너무 맛있지 않아? 난 살짝 불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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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아 와 진짜 바삭바삭하다 안 눅눅해지고 대기업은 무늬정 대기업은 무늬정 대기업은 무늬정 맛있다 탕수육집에서도 이런거 쓰는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맛이 비슷한데 진짜 비슷해 튀김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으음 으음 고기랑 감자 이런 것도 맛있다 진짜 고기가 엄청 들어갔네 고기가 많아야 맛있어 양념에 밥 비벼고도 맛있겠다 나 해먹을건데 아하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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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존좌 다 먹었어 오이 식습니 너무 좋다 다 먹었어? 굉장히 아쉽네 한 그릇 금방 먹는다니까 짜증나 오이 들어간게 맛있다 오이 들어간게 맛있다 오이 필수 사장밥? 밥 밥 밥 일어나가라 와 새로운 마음으로 계란과 함께 밥으로 비벼먹으면 맛있지 맛있어? 와 맛있다 음 먹을까 밥이 더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음 뭐야 짜장밥 아 둘다 음 음 음 음 또 매력이 둘 다 다르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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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안 있어? 바삭하자 진정 바삭해 딱딱하지가 않고 겉바삭해 비벼 비벼 으음 아 비벼 비벼 밥 몇 번 비벼 음 음 음 음 와 맛있는데 음 음 음 이 그릇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냐? 음 이 그릇에서 짜장면 떡볶이 이런 거 엄청 맛있어 보이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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